하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기라 아멘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과 또 우리 식구들에게 나의 24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 오늘 우리 강담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의 치대의 병을 치유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요 강대국 막강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었던 강대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있는 강대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로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게 뭐냐 틀린 보금이죠 올바른 보금이 아니고 틀린 보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과 유대인과 로마 이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시대의 병을 치유해야 될 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보금을 알고 있고 또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보금이 아닌 우리 전두학교 때도의 정확한 말씀 이 부분이 아닌 틀린 보금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시대의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세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었었죠 이 시대는 인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자라는 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전 세계에 막강한 사상으로 그리고 철학으로 학문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지금 있는 사상과 이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 이걸 치유해 나가야 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3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 프리메이슨, 뉴헤이지, 유대인은 하나님 없는 내피는 문화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상들을 학문들을, 철학들을 전 세계에 버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유해 나가는 시대에 이 병을 치유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문제 시대가 아주 급속하게 급증합니다 우리 존도자께서 영적인 질병이 한 90%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지금 강대국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종 모든 나라도 사실 영적 문제 급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고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주 심각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이 3단체 이 단체가 내피립 문화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도 이렇게 치유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도 강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념, 우리 정치, 권세 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와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 버려요 그러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진과 재앙이 계속 옵니다 더 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2, 3, 7 나라를 살릴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해 가야 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이번 한 중간에 가는 모든 현장과 우리 식구들, 구역 식구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도자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디모델을 보면서 오늘 또 강단 말씀도 이 말씀 계속 주셨어요 앞으로 전도는 세 가지가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전도 비대면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면 전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전도 비대면 전도 시대 비대면을 대면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는 어쨌든 비대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비대면의 시스템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스템을 전도의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자께서 이 비대면 시스템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앞으로 2, 3, 7 센터 서울의 2, 3, 7 센터가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비대면 전도를 할 것이다 또 우리 교회도요 지금 17개 통역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통역되어져서 전 세계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15개, 17개 통역 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 전도 전도 전략을 지금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는 이 비대면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알류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알류 시스템도 계속 연결해서 갈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비대면 전도 전략을 써야 된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비대면 전도 전략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 또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 비대면 전략 오늘 말씀 중에 주셨거든요 비대면으로 산업이 되어져야 되고 비대면 시스템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2, 3, 7과 5천 종족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도 이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노예로 원래는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강대국에 노예로 보냈죠 이유가 뭐냐? 전도 비대면 전도입니다 알면 안 가도 되지만 모르면 이렇게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 전도예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2, 3, 7, 5천 종족을 위한 비대면 전도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전도 전략을 알면 안 가도 되지만 모르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3단체나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경제가 장악해서 3단체에 심부름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실패 속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곡이 된다 했잖아요 완전히 강대국에 속격돼 버린 거죠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의 흐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죠 이게 비대면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아 갈 건가 그게 미디어 전도고요 비대면 전도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돼요 저 개인도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쟁과 유랑민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비대면 전도를 모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2, 3, 7 센터와 이 안류를 가지고 비대면 전략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남미 우리 신학교도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남미 전체 46개 나라에도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성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도 이 비대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 본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비대면 전도 전략을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의 중요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비대면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을 흐름을 잘 잡으시고 정확한 말씀 잡으셔서 이렇게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전쟁이 휘말리고 유랑민이 되는 이유가 이 비대면 전도를 모르면 강대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주의, 하나의 말씀주의가 아닙니다 르네상스는 사람주의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삼단체에 완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비대면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송도님들은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면 전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대면 전도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면 전도도 있습니다 대면은 만남이죠 반드시 대면 전도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요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파수망대로 세우시고 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안테나로 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이 세 가지 단의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92년부터 달합방을 쭉 인도받으면서 현재까지 달합방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달합방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달합방을 하는 것은 뭐냐? 대면 전도입니다 달합방을 통해서 사명자와 제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달합방을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대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파수망이고 그리고 안테나죠 그리고 세 가지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교도 그렇고 전체본부도 그렇죠 알루티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 알루티시를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만드는 게 되면 전도예요 그리고 다섯 개초 그런데 이 다섯 개초 중에 지금 흐름이 달합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회복해야 되는데 달합방 이게 대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비대면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2, 3, 7과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려면 비대면 전도 시스템을 우리 교회는 갖췄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교 기도 제목이 30개 나라인데 30나라의 통역 부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기도 제목이 30나라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건데 그러면 30개 나라의 비대면 전도 시스템을 까르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요 그다음에 이 대면 전도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섯 개초를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달합방 그래서 이 달합방을 현장에 깔아야 돼요 지금 시간표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보건 편지 이번 달은 사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련회에서는 구원의 길과 또 새생의 새생활 쭉 진행될 거예요 이게 어떤 교제냐면 현장에 달합방을 깔기 위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달합방을 펼쳐나가고 열린다는 것은 대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과 중요한 파수만과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갈보리산의 은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죠 감남산 그리고 이 미션 가지고 전 세계 세계보고만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마가다라빵에 중요한 은약을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대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4등전 1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어디에? 여러분들 현장에 그게 대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죠 하늘보좌의 축복 누구에게 현장에서 다라빵을 펼쳐나가는 전도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면 전도입니다 저는 이게 비대면 시스템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면 전도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앞으로 중요한 전도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미션을 받고 훈련국을 새로 갖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 중순 이후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흐름 속에서 훈련 시스템을 지금 새로 구축할 때 비대면 대면 요구를 가지고 메시지 흐름 속에서 지금 훈련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전도는요 그야말로 컨텐츠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컨텐츠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미디어는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을 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달할 거냐 그게 미디어예요 그래서 막강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울은 바울과 디모델이 지역을 돌고 나라를 돌면서 비대면 시스템을 세웠고 또 눈에 보이는 대면 시스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바울은 미디어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이게 성령이 됐잖아요 이 바울 서신은 뭐냐 하면 비대면 전도와 대면 전도가 되어 있는 지역에 미디어라는 내용을 담아서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도록 서신을 보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유튜브가 있고 SNS 또는 페이스북 이런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2, 3, 7과 전도운동을 갈 거냐 그걸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미디어는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담겨야 되겠죠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담겨야 되고 재창조의 단어가 담겨야 됩니다 이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그런데 우리 미디어 중독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서신이 담겨져 있는 미디어가 아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미디어가 아니고 아마 세상 나라의 미디어에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게 털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전도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어떤 컨텐츠를 담을 거냐 그게 미디어예요 그런데 이 미디어 전도가 앞으로 중요한 2, 3, 7과 5천 종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미디어 전도를 위해서 제가 외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외모는 그런데 제가 성격을 바꿨어요 옛날에 제 성격이 조금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미디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미디어예요 말 한마디 생각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미디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심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 자체가 미디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디어인 나를 볼 때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정과 이런 게 다 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게 미디어예요 미디어라는 뜻은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멋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전도는 앞으로 이 시대에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미디어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전도에 대한 우리 훈련 시스템도 지금 기도 중입니다 너무 중요한 어떤 훈련 시스템을 미디어 전도의 훈련 시스템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거냐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미디어라는 게 이유가 뭡니까 3단체가 3차 산업을 장악했죠 인터넷을 장악해버렸어요 3단체가 그러니까 보금 가진 단체의 미디어는 없어요 그냥 영상 하나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구에 대구의 대형교회 가봐도요 이런 미디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에 화질이 있거든요 유튜브가 화질이 있어요 그 화질이 너무 고화질이고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리는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걸 담아서 2, 3, 7과 5천 종류에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3단체가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이 4차 산업은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3단체 심부름해야 돼요 또 3단체 노예, 포로, 석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훈련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8명이나 뽑고요 앞으로 더 뽑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샀잖아요 전 세계 미디어를 지금 컨텐츠를 담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잖아요 보금 컨텐츠를 실는 미디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보금 컨텐츠를 실으려고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3차, 4차 산업을 뺏겼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걸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미디어전도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있는 제자 이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합니다 미디어전도 이거 그냥 그냥 녹화해서 그냥 올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자가 이걸 해야 돼요 보금의 흐름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확립하고 또 제자를 파송하고 이게 미디어 전도죠 그러면서 보금의 중요한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남겨야 됩니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한 거예요 앞으로는 전도는 세 가지입니다 비대면 전도, 대면 전도, 미디어 전도예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멋이 있어야 되고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기 성격이 드러나면요 미디어 전도가 막힙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는 우리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교육자잖아요 부목사 그래서 초엘리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초엘리터가 되지 않으면 털린 겁니다 제가 우리 다른 교육자분들 모르겠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의 흐름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금 계속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경쟁하지 않는 그곳에 제가 그 현장에 자꾸 가는 이유가 저는 교육자로서 초엘리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과 행동과 성격 성량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전도하려면 다 바꿔야 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지금 체질 바꾸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전도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제가 원래 안 맞는데 말씀의 흐름 따라서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찰분들 또 부권찰분들도 바꿔야 됩니다 말 바꿔야 됩니다 성격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문제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드러내고 이러면요 이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앞에 지금 계속 말씀 바꾸고 있어요 저를 이 부분을 지금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바울과 디모데가 결국 잘했던 게 뭡니까 이번에 우리 성교대회 주제죠 70입니다 70현장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사진이 이게 현장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70이란 단어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미디어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대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비대면으로 그림을 그려라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가 세 가지 전도를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권찰분들이 바울과 디모데 중요한 걸 보면서 비대면 대면 미디어 전도를 준비하고 시작해라 바울과 디모데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바꾸고 있어요 많이 바꿉니다 계속 바꿉니다 유무사님 그러셨었거든요 중직자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자리를 줘야 일을 하고 자리가 없으면 싸웁니다 그런데 현장 안 가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70현장 보면요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맞잖아요 경쟁자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영주시에 다라빵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 했어요 왜냐 아무도 안 가 그러네요 그러면 또 시간을 쪼개서 그걸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도 안 가니까 노바디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할 그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대면을 하게 될 때 그분과 대면을 하게 될 때 그냥 중요한 그분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만들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자란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도 여러분들 70현장 놓쳐버리면 딴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이 24 우리 교재는 우리 개석에서 말하지만요 원래 교재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서론이 뭐냐 서론이 비대면 대면 미디어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오늘 이 서론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다 여기 빠져 있잖아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비대면과 대면과 미디어로 살려라 아무도 안 갑니다 노바디입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가 서울 제주 우리 전국에 다 다라빵을 띄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위 현장에 중요한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전도할 준비하고 있고 미디어 전도도 준비 중이거든요 대면으로 하는 것도 대면하는 거지만 우리 권찰분들도 생각사고를 다 깨야 됩니다 생각사고를 완전 70위에 맞춰서 움직여라 사람들은 다 12가지 인생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있는 대로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언약을 붙잡았다 어떤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정확한 언약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처음부터 2, 3, 7 5,000족 세계보고마 주셨죠 바울과 디모데는요 정확한 언약을 딱 잡았어요 두 번째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언약에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죠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입니다 경쟁자가 없죠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 여정이 어려웠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당하고 핍박과 환란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감옥도 갔어요 근데 그게 다 여정이에요 세계보고마 2, 3, 7 5,000족 보고마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남긴 언약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언약의 기념비 미디어죠 기념비란 자체 서신을 담아서 전세계 전도자들에게 교회에게 미디어 자료를 전달한 거죠 이게 미디어 전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세 가지 전도 전략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시스템 우리 교회는 가졌습니다 지금 17개 그리고 이런 방송 시스템 자체가 미디예요 비대면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대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다라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시간표가 아니고 다라빵 해야 될 시간표예요 다라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디어 전도에 대한 컨텐츠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그게 바울과 디모데가 남긴 기념비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중간 부분에 주신 내용이죠 이게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작품 우리 교회의 작품 넓게 보면 우리 전체 본부의 작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구역 현장과 식구들이 이 전도의 축복 바울과 디모데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를 우리 모든 권찰분들 부권차분들 또 중지자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24를 차지할 우리 권찰과 부권찰 또 우리 중식자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